스파키민 입니다. 하이스트 모드로 기도합니다. 영상 뭐야 바로 에 에 에 에 뭐 리믹스되는거 이 이 이 사운드 오류였나 하여튼 제 유튜브 스파키민 채널에 올릴 수 올릴 영상 하드라인 영상이죠. 하드라인 PC판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 더 블락 이란 맵에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드 머니나 뭐 예를 들어서 레스큐 뭐 핫 와이어 이런 것도 이제 추후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이거 막 위아래 다 신경쓰고 쓰면서 해야되니까 여기 조심해야되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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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볼꺼야 거 조심해야되 거기 라이스 여기만 제대로 하면 이겨요 여기서 대기 타면 돼요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겁나 대기타 여기서 여기 여기서 대기타야되요 어제 한번 해봤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겁나 대기타야되요 여기 들어가다가 죽어요 저 한번 던져주고 장전하고 아우 죽었다 야 스나이퍼가 저 바깥에 있었어요 일단 진입하면 죽어 대기 때리고 있단 말이야 쟤네들 여기가 쟤 이 여기가요 쟤들이 못나오고 있잖아 우리가 또 이 우리가 또 믿어붙인거야 쟤네 못나가게 막아야되 이거 하나 죽어있잖아요 아우 죽겠다 이거 겁나 치킨데요 이거 겁나 치킨데요 수나가 있죠 한 놈 있어요 한 놈 있어 가방 못 갖고 가게 해야돼 좋아 잘하고 있어 하나도 못 나가게 나 지켜 여기 지켜 여기 바깥에 있잖아 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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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잡았어 어디서 되게 까고 있노 어디서 데기 까고 있어 으으 반응 빨랐어 이야 내가 응 summation 못나가게 못나가게 에이비를 못 가게 겁나 싸 거기서 스테이지 여기서 온단 말이야 어 어 어 근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 이거 쟤네들한테 기회를 안 주네 야 그 살인마 직소도 기회는 줬거든 어이없는 기회지 기회를 일체 주지 않고 있어요 어 어허허허 이거 우리가 이기겠다 허허허허 엄청 압박하죠 지금 A하고 B로 못 가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가서 돈을 훔쳐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니까 얘네 지금 장난 아니야 우리 지금 되게 잘하는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제시카님 반갑습니다 레기아님 반갑습니다 노림맨입니다 어 어 아 죽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이거 이겼어 그냥 훔치 훔쳐가게 놔둬도 돼 아 아 그래요? 그 오픈인가요? 아니면 클로즈 배부타인가요? 클로즈는 아니겠지? 오픈으로 해야지 아니 쟤들 쟤들 이제 유비소프트 겐에 지금 뭐 실로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클로즈로 하면 별 싸가지 없는거지 쟤들 쟤들이 감이 남겨있어 어우 뭐야 아 그래요? 신청해야겠네 그거 어디 어디다가 신청하는거죠? 오픈 베타가 오픈 베타가 아니 클로즈 베타가 클로즈 베타 어디서 오는거야? 나오자마자 죽어 아 진짜 말 거기 우리나라만 들렸어 그래요? 제가 알아서 찾아볼게요 해봐야 되겠죠 재밌을까? 지금 FPS 세게임 나오는거 진짜 잘 나와야되는데 잘 제대로 만들어도 중박도 못칠수도 있는데 날라봉이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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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왑승 흐흐흐흐 우리가 겁나 잘 밀어붙인거죠 허허 자 이번에 근데 우리 이번에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 도둑놈이 불리할 수도 있어 불리한거 같애 왜냐면 그니까 먼저 빨리 와야돼 먼저 나와야돼 먼저 나와야돼 불리하고 자식이 없어 우리가 얼른 먼저 치고 밀고 나가야돼 자 시작하자마자 치고 나가야돼 무조건 오퍼레이터를 해요 하고 원거리샷도 많이 해야되니까 자 무조건 뛰는거에요 시작하자마자 이 분대 채팅이 뭐였더라 분대채팅이 캐이 에..에..엘인가? 뭐야 재이 분대채팅에 엘이 엘 무조건 고고고고 저스트 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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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으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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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아이였어요. 갈아버렸어요. 이것은 거에요. 내가 그는 여기다. 이 Мос지엘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내가 그는 거에요. луч 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군사들의 빛을 못해. 아아아아 아니야 우리가 밀 수 있어 밀 수 있어 건너 밀고 들어가 저 건물만 좀 빠져나가면은 돈까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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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탈출 잘하고 싶어요 아아 죽었다 속도전이야 속도전 무조건 여기서는 신장님 반갑습니다 속도야 좋아 우리가 중간까지 왔어 아까 주 주 그렇지 공주 공무스타 나이스 뭐야 이거 나이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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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관 헬로 Presents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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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아까는 저 도둑들이 아예 중간 아예 뭐야 초 아예 중간까지 오지도 못했고 우리한테 밀려서 이번에는 우리가 겁나 밀고 들어갔어 더스트 바울 하이스트 여긴 조금 이제 아 더스트 바울 이렇게 해야 재밌지 안 그래? 근데 더스트 바울은 조금 여기는 거 저 저기 약간 그 아 뭐라고 들리지? 모텔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기 건물에서 전투가 좀 짜 조금 힘들어 거기가 우리 레인보우 식스 시즈 클로즈 베타 신청하죠 신청해야겠어 자 지금 뭐 풀린 거 없냐 나? 아 이거 풀린 게 없어 가만있어봐 여기서 임포서 아 임포서 할까? 근데 임포서 여긴 임포서는 아닌 거 같은데 아 임포서 글쎄 임포서 여기는 솔직히 임포서는 아니다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한번 해보자 임포서 장동영 끼지 말고 방탄 방패 할까? 아 이거 돈 주고 사기 좀 그럼 해보자 그럼 자 가자 원래 여기서는 샷건 들기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오우 돌려 어 여기 탈모가 시작하고 있어 머리에 여기 칼빵도 있고 예전에 좀 많이 다쳤나봐 대차시험 열심히 가가지고 학교가 기본적인 머름 좋았다는거지 여기 쏜다 내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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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하드와이어가 아니니까 샷건이니까 웬만하면 엄폐를 잘하고 댕겨야돼 어 있어 바깥으로 이 놈의 손으로 이 놈의 손으로 이 놈의 손으로 이 놈의 손으로 죽었나? 누구를 쓰나 쏘죠 이 놈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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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쏘는데 그래도 죽을 각으로 아 한놈이라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네 하아 아 여기 샷건이 좀 아닌건가 전이야 샷건도 괜찮아 엄폐를 되게 잘해야 돼 대신 여기 사람들 죽어있냐 아 으음 장벽 장벽 으아 씨 씨 아 으어 유다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유다히 아 난 풀스포가 없어서 그걸 못하네 풀스포가 없음으로 풀스포가 없음으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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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인보우는 아시아 유저는 모집 안한대요 역시 유비 역시 역시 유비는 역시 별로 놀랍지도 않고 오히려 고마워 역시 너네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아시아 무시하네 겁나 어리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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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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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허허!!! 으으 에헤에 에 마쓰 최고였어 이번 여태까지 맨날 뒤지기만 하다가 야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을지 맨날 죽기만 하면 하겠냐 이거 그쵸 여기 있잖아 아 죽었네 맨날 죽기만 하면 안되죠 지구니형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아 내 방송도 요런식으로 딱 한번 팍 응? 떼냈는데 말이야 엄폐야돼 엄폐 아아 늦었다 허허허허허 역시 샷건이야 아 어차피 들어갔어도 죽었겠다 내가 저는 봐라 샷건이 믿을만하네 아까 여기서 차로 겁나 겁나 차로 이거 붙였지 내려봐봐 우회에서 봐 우회에서 이렇게 몇몇 사실... 죽었네요 왜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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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엏 10킬을 못했으니 10킬을 처음 넘어보네 오늘 처음 넘어보네 좋아 오지구요 아우 야 샷건이 여기서도 이렇게 쓰이는 여기는 샷건용이 아닌데요 이게 엄폐를 이 벽을 벗삼 아 두 명이었어 샷건 오지구요 아 샷건 쓴 건가 아니 내가 샷건 쓴 이유가 그거 풀려고 잠깐만 임포서 내가 광학장치 아냐아냐 자 오퍼레이터 하자 그러면 아 가만있어봐 내가 이이이이이 공로스타 획득 어 총 하나 뭐 풀렸다 이거 어떤가 좋은데 아 근데 비싸다 SG553 이거 살까 사자 사자 나이스 샀어 코브라 SG553은 코브라가 먼저 있네 아니 아니거든 광학장치 자 고 가자 새총이다 이거 이거 아우 이거 안맞네 잘 안맞아 이겼다 이겼다 나 샀다 아 근데 비싼거 샀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자 이제 도덕놈 어 가만있어봐 이거는 도덕놈 하면은 아 이거 돈이 필요하네 잠깐만 홀로 삼첨점 삼첨점만 더 있으면 되는거지 알았어 틀었고 고고고고고 아유 차 야 지태같지 않아가지고 지태 제작진한테 좀 기술을 보유 좀 하란 말이야 어? 뭐야 이게 못넘어 여기? 여기 못넘어? 뭐느란 말이야 이렇게 어우 어지러워 어우 어지러워 원래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거에요 어?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거야 평범하게 타 어우야 쏘리 평범하게 타면 안되지 오토바이 나처럼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자 여기서 갑.. 갑시다 나이스 봤어? 봤어? 나이스 예전엔 이리와 여긴 이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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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편집해야되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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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령이 생긴거지 이제 되는거야 이제 나가지마 아우 데앤 마더풀 신나있어요 엄청 오지구요 오우 얘도 어딨냐? 얘도 어딨어? 푸시면 되겠다 픽업트 패키지 으아샤아 킬지 내가 킬지 여기 설치하는거 봐라 아아 뭐야 어? 레이저가 저 멀리있는데 아아 바닥에서 설치했는데 못봤어 끝났네?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 그거 아니지 뭐 벌써 끝났어? 오 오우 도전도 많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기네요 연속으로 지금 몇번째 이기는거야? 다운타운이다 다운타운에서 헤스트는 안해봤는데 뚱땅뚱뚱뚱 좋아 이제 이거 유튜브영상 올리고 다음영상 이제 올리겠습니다 입니다.